그래도 이 전 파트에서 한 40분 놀았으니까 슬슬 보스가 나올 때가 됐겠죠? 아 이게 보스방인가? 아니겠지? 아녀며이쫑 아 이제 만국방람회야 나? 아아.. 그래 저기는 아케이드였으니까 아이고 검사가 나오시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무리 개최 못하고 망했어도 정도 것이라는게 있지 칼 부러졌어 형 음 여기가 진행루트인가 본데요 아잇 그럼 돌아가서 아이템좀 보고자 하하씨 아이 테이프 늘어준거같은 사운드 뭐냐고 대체 돌아버릴거같네 아우 신경쓰여 하하하하 까비 하하하하 하하하하 쟤는 무슨 도끼에 전기가 둘러져있냐 직장에서 못연대 하하 저녁 여기 있는pps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어? 올라가는게 진행루트인가 본데? 그럼 아까 거긴 또 뭐야? 뭐지?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준네 아프네요 미친건가? 아니 딜이 지금 보스보다 더 아픈데? 야 저걸 어떻게 잡냐? 어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아이씨 좀 아이씨 적당히 좀 해라 아이씨 아 강적있잖아 미친놈들아 좀 아이 왜 그러는데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아아 놀래라 이씨 아아 씨 까배네 아 형 어디까지 쫓아올껀데? 아 형 어디까지 쫓아올껀데? 아 형 어디까지 쫓아올껀데? 아 아아 아 아아 아으 아 아 아 형 저 진짜 무서워요 그러지 마세요 저가 아유 제 인장 아우씨 아니 이게 적당히 아프면 말을 안하겠는데 이 두대 맞으면 거의 그냥 직살아 이거 너무 무서워 지금 아니 지금까지 만난 강적 중에 제일 무서워 얘가 아 이게 정도껏이라는게 있는데 얘는 너무 무서워 지금 하 미친 파트너를 몇끼를 넣어놓은건데 대체 강적에 이게 그러기도 더럽게 안걸려 계속 안때리고 히트앤 럼만 해서 그런거 때리시라구요 얘는 체감상 1800이 아니라 18000을 줘도 적당한 애인데 나한테는 와 이거 뭐 미친건가 앞으로 계속 저런놈들 나올거야 와 너무 끔찍하다 기절할거 같다 아니 근데 얘가 이정도인데 이따가 저 뒤에 아까 그 너머에 있었던 도끼둔 놈 걔는 어떻게 할거야 하아 아 여기는 이게 끝이구나 가자 어 이 제작진은 진짜 정도껏이라는걸 모르는데 아직 아직 이게 이렇게 아 진짜 정도껏이라는게 있는건데 오우 야 너무 무섭다 하아 저 점심 나가서 먹을거 같애 멘탈에 살짝 금갔어 지금 보스도 아니고 그냥 강적이 저러고 있으니까 와씨 이건 뭔데 약속의 금음달 월석은 그만둬도 되는데 약속의 금음달 월석은 그만둬도 되는데 뭐 주냐 놀리는건가 저 청소부는 뭘까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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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아 혹아 흐흐흐흐어얭 쟨 또 바퀴 달려서 빨리온다 야 해 해 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약속의 반달 월석 하나 정도는 줄만하지 않니? 아 나는 반달이 아닌가? 아무튼 나한테 필요한 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야 이게 봐버렸어요 야 참 끔찍해 어 야 이 너무하지 않나 어 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 아니 폭탄병 3마리에다가 적어놓시라고요 아 에이 너무하지 않나 진짜 아씨 웃기네 저 씨끼 4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막타까지 쳐야 될 것 같은데 넌 여기까지 던져 아니지 거너시 형 빨리 와 올 거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 아 저 몽진같은 놈 아 오래 상대하기 귀찮다 그대로 멈춰 오케이 개굿 에스트 소모 안했음 여기는 왜 있는걸 아 나중에 다리가 생기는구나 나비요? 아 미친 여기가 저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아야지 어떡하냐 아 아 씨 얘도 피 한 35% 빠지는거 같은데 맞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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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친 놈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스티아 나스티아 짧아 나스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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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 유독 엄마 나이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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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쓰레기들 두마리지 그래도 두마리지 그래도 어? 아 여기서 뛰어내리는건 아니구나 아니이 아니 여기서 적어놓순 좀 그렇잖아요 아 진짜 미친놈가 아니 야 어떻게 여기다가 적어놓술둘 생각그래 왜? 와 씨 이리 와 오라고 넌 누구세요? 넌 누구세요? 그냥 가면 된다고? 그냥 가면 된다고? 소울 유저가 안 잡고 간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나한테 안 잡고 간다는 선택지가 없었어 살면서 무조건 다 잡는다 라는 마인드라 우우? 아니 어떻게 쪽팔리게 그냥 갑니까? 더럽고 치사하게라도 계속해서 잡아야지 와봐 이런데 저런거 배치해 놓는 놈들은 괜찮고? 얘네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거야 어? 이거 잡았다 아니 저건 또 좀 그 음 그래요 어? 물약이 없잖아 괜찮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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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쇼트 컷 아 나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하 아 부활 챔피언 빅토르 복귀하다 서커스 광고 생명체의 정점의 선자 챔피언 빅토르가 복귀하다 생명체야? 재밌력을? 아 재민생각 계속하고 있지 저건 또 뭐하는 쉐키 아아 아까 그 청소 안되겠다 회복하고 오자 빅토르는 미드지 로밍 간거지 로밍 야 근데 잠깐만 저게 쇼트 컷이야?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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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느그는 왜 그러고 있어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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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타이밍 놓침 타이밍 아! 아! 저건 잡몹 취급이구나 그건 예상 못했는걸? 아! 아! 그만해 어 이건 그냥 런하는게 낫겠다 이걸 몇번을 잡아 쟤를 때릴거야 갈게 아! 아 미친 저거 너도 잡몹이야? 이런 개같은거 저좀 지나가기만 할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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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게요 꼬지마 나 간다 어? 내일의 인형이다 투마로우 가사 하아.. 가지가지 않네 진짜 아 좀.. 아니 뭘 뚫고 들어와 아.. 근데 무섭다 진짜 아휴 아휴 하하하하 아 나 이제 슬슬 어이가 없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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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 아휴 어? 또 퀴즈다 히힛... 젊을 땐 키가 크고 당당하고 늙게 되면은 키가 작고 겸손하다고? 아... 사람도 그렇잖아 아! 촛불! 그러네 와 에르고가 속삭였다 힙합으로 살아가라 뭐야 뭐야 거기가 뚫려있을거라는 생각은 안했는데 여기가 진행로트겠지? 여기가 진행로트겠지? 쟤 뭐 저렇게 생겼냐? 쟤 뭐 저렇게 생겼냐? 아... 진짜 지랄났다 안두τε 가得 Goodnes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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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좋은거죠 그리고 이제는 무기가 많이 나와서 이정도급 리치는 다 있을거야 무기질로 이루어진 군집구조물 일명 크라드가 언제부터 크라트에 뿌리 내렸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게 그 부식덩어리야? 크라우드교? 모르겠어 넘어갈게요 와 리전플러그 드디어 하나 더 먹었다 처음 먹은 리전플러그로 필요할거 같아서 원거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두번째는 하려던대로 이지스 가이지 이야 뭐 있을거같이 생겼네 되게 아이 미친 아니 선생님 아니 그 모습은 보여주고 쏘세요 깜짝 놀랬잖아요 아이씨 아이씨 아 여기서 전화받고 내가 일로 뛰어내린거지 이게 뛰어내려질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진짜 아이씨 오우시 오락써니가 보스방인데 넌 뭐세요? 복서? 아유 선생님 잠시만요 아니 지랄났네 진짜 왜 내 공격은 안맞아 이건 또 뭐야 아니 뭐하자는건데 저건 무슨 패턴인데 잡기여? 아 왜 지 혼자 철권하고 있는데 얘는 너 뭐 머독이야? 어? 비 잡 잡 잡기 어퍼하네 이번엔 넚 넌 넌 넌 넌 넌 탁 탁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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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한테 왜 왜 오만가지 게임 적용을 다 시키는건데 왜 너 이렇게 빡센건데 게임이 아까 그 보스방 아닌가? 아니 지금 문제가 만약에 보스방이면 한참 뛰어와야 되거든요 진짜 쇼컷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쇼컷이구나 쇼컷 아 저게 보스방이네 그럼 여긴 뭐야 얘 너는 뭐니? 연민의 성녀관 전시관이요? 뭔 이름이 그래 연민의 성녀관 전시관 어쨌든 보급상자 먹었으니까 집에 한번 갔다올 이유가 생겼어 그리고 그리고 더럽게 길다잉 구겨진 세례자의 낙서 에르고 심장은 파장으로 마음을 연결한다 거짓은 존재할 수 없는 그 투명한 충만함 그렇대요 뭐 없지? 가자 어휴 보스방이다 아 근데 여기 잡몹 세마리나 있는데 여기 트라이가 길어질수록 상당히 귀찮겠구만 아휴 아휴 형 내가 새로운 상자 갖고 왔어 우리는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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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얀 아 이것은 반죽이예요. 제가 열어볼께요. 무엇을 도와주면... 반죽이예요. 하아...뭐야 두개도 못올려? 6500이요? 제 권력을 이용해 오 마이... 저의 주인은... 저는 항상 착한데요 저는 항상 착한데요 아... 눈을 믿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장면을 기억해 다 이상한 사람처럼 궁금해 많이 기억해 우리 새로운 구성의 주인은 지금 나의 주인은 제 경험에 저건 나머지 잖아 이중에 솔직히 찍고싶은게 없거든요 아니 찍고싶은게 있어야 뭘찍지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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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많이 잘한것 같은데 내가 변경할 수 없는 것 같지? 아빠가 하는 얘기지? 그.. 그러고 보니까 아주머니 얘기 못해주네? 아니 저 인형이 아줌마 사랑한다고 나한테 전달해달라는 눈치였다 아 맞다 금화 금화 보고 오자 금화 금화 리전이 뭐였지? 아 금화 흠 됐어 어차피 아직은 사용 횟수 1회니까 흠 아.. 보즈 잡으러 갑시다 이번엔 또 얼마나 크지 같을까 흠 흠